네! 이게 뭐하는거니? 이 분이 부모님이 제일 더 푸는 거 같아. 진짜 동물같아. 깜짝같이 숨어 넘어가는. 나랑 너무하셔서. 어? 이건 나. 난 뭐 사람도 아니지. 신은 나겠죠? 입니다. 이렇게 보여? 뭐가 하나가 잘 보는 거 같아. 동원은 그 타워지에 나오는 해달린 동물교가 아닌가. 저 나무날보예요. 다들 이게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. 빨리 갈 길입니다. 낸 안쪽의 장밖부터 관람해야 합니다. 가다가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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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누구한테 그러면 안돼? 사람한테 그러면 안돼? 뭐하는거니? 뭐하는거니? 이게 뭐하는거니? 방금 정말 좋았어요. 진짜 고를러 갔었어요. 그래요? 으악! 으악! 이놈의 동물은 죄다 풀어놓고 지랄이야. 이 세상 그리니. 이 물원에 박자들 모두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자신감을 가지세요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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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. 뭐가 이상했는지? 이름이 뭐예요? 고롱이. 기롱이. 사롱이? 나무롱이? 대롱이. 어머! 뭔 소리야 그게? 기롱이. 사롱이? 나무롱이? 대롱이? 응. 뭔 소리야 그게? 정확해요. 실제로 이제 좋아하기 위해